일본에 생기 진짜 좋겠다 일본 스타인가요? 저희 그룹의 보물입니다 너무 멋있어 원인 영상을 보면서도 뿌듯해하는 거는 좋은 거 같아요 좀 부끄러워야 되는데 사실 얼굴이나 비주얼만 보면 YG보다는 SM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YG 2대 비주얼이래요 평소에 씻고 나오다 보면 너 진짜 잘생겼다 얘기한 적 있죠? 혼자요? 거울 보면서 샤워하고 거울하고 나오는데 언제가 자기 모습이 제일 잘생겨보여요? 평소에 그냥 평소에 그냥 특별한 생각이 아니고요 언제나 잘생겼다 약간 이런 마음이죠 자신감 있는 미스 김진우 씨가 이렇게 잘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셀카를 굉장히 못 찍는다고 해요 아 셀카? 그냥 셀카를 그냥 찍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각도를 생각하고 막 찍어도 잘생겼는데 잘생겼는데 남이 찍어준 사진과 비교를 하면 그래서 요즘에는 찍어달라고 해요 요즘에는 좀 찍어달라고 해요 제가 사진 한 장 좀 찍어줄까요? 아니 제가 한번 찍어줄게요 막 찍어볼게요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러지 마세요 아니 이렇게 찍어주세요 아니 셀카 이거 한번 이 정도면 매니저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직 안 된대 잘 찍네 이게 막 찍었는데 이 사진이 어디 봐요 잘 나와 아니 막 찍어도 진짜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구만 우와 이거는 정수리를 찍은 건데 이렇게 잘 나왔어요 정수리도 잘생겼네 야 근데 잠깐만요 그 와중에 우리 정민호 씨 진짜 멋있네요 근데 송민호 씨 안경을 저렇게 끼고 하니까 진짜 40년은 할머니가 할머니가 하시는 거 같아요 장인 할머니 장인 할머니 장인 할머니